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주도 한번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부모님 모셨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네. 덕분에요. 주말 사이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은 뭐의 기정사실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를 넘어갔고요. 3월에 우리 50pp 올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14%에서 37%로 올랐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제일 좋은 뉴스는 코로나19의 지금 전파 확진자 수가 40%가 지금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동부에서는 70%대 나오던 것이 지금 40%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100만 명 이상 나오다가도 지금 40만으로 줄어든 것은 굉장하고요. 여기다 인플레이션 지금 10일 날 소비자 물가 나옵니다만 그것만 꺾여주면요. 3월에 50pp 올리는데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건 지금 좀 복잡한 지금 그래프인데 ADP하고 노동부 하는데 괴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지금 맨 뒤에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지.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12월에 발표할 때는 보면 19만 9천 원 하는데 그게 51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24만 9천 원 했던 것을 64만으로 올리고요. 그러면 지금 9월, 10월 그러니까 10월, 12월 여기가 평균이 5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용에 관해서는 콤플레인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미크론에 영향이 없었던 걸로 거의.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용보고서 조사기관이 1월 9일부터 15일이거든요. 그때가 확진자 100만 나올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 이게 과연 그러면 지금 견주한 미국 경제 회복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지금 많고요. 심지어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요. 이번에 46만 7천 명이 고용이 증가된 걸로 나왔잖아요.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25만이었어요. 그리고 모건스텐님도 마이너스 21만이고요. HSBC가 겨우 22만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50만 개 이상이 지금 고용이 증가되고 있다. 코로나 오미크론 영향 아무것도 아니네. 미국 경제 다시 올라가겠네 등등의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오니까 사실 맨날 나쁜 성적만 받아보다 갑자기 100점 맞은 것 같아요. 놀라잖아요. 딱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좋은 숫자가 또 나온 게 뭐냐 하면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61.9%에서 62.2%로 더 좋은 게 또 그 안에 또 있어요. 24세에서 54세까지가 경제활동 참여율이 8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요. 거의 다 복귀했다는 거네요. 이러면 파월이 뭐 금리 인상을 올려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이거 발표한 날이 2월 4일이거든요. 2월 4일이 제론 파월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이었나요? 생일 선물이라고 지금 그러고요. 저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파월 처음 만난 날이 2월 4일. 2월 4일에 만났거든요. 직접 만나보셨나요? 만난 게 아니고 스쳤는데 벌써 한 4년 됐나요, 그거는?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이라고 백악관에 생일을 해 준다고 해서 부른 날이에요.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잠깐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생일 선물이라 할 정도로 이제 제론 파월이 어떤 칼을 휘두르더라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진짜 5번이 분명히 하고 이상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2월 10일 날 물가가 나오는데 만약 물가가 지금 12월 달에는 7%대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1월 달에 7%를 넘어가면요. 이러면 뭐 제론 파월이 큰 칼을 휘두르고 강력하게 나오더라도 잘한다, 잘한다 얘기 나오지 이건 뭐 전혀 여기에 반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50pp 올릴까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4%에서 37%로 가는데 만약에 이제 10일 날 며칠 뒤에 나오는 물가가 진짜로 7.2%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7.2% 나오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올리고 싶더라도 지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은 이제 마음을 놓은 거예요. 51만 원으로 쭉 나니까 그렇다면 이런 고용시장은 연말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들이 지금 현지에서 이 숫자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 뭐 자르고 싶더라도 못 자르는 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래 1월, 2월 달은요. 12월 달에 시즌, 크리스마스, 쇼핑 이런 거 하다가 1월 2일에는 좀 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이번에. 다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시면 미국 실업률이 쭉 내려오다가 3.9까지 내려오면서 3.5 가면 완전 고용인데 4%대로 지금 이번에 잠깐 올랐거든요. 저것도 굿 뉴스예요. 사람들이 지금 대사직이라 해서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는 얘기해서 600만, 400만에서 600만이 직장 퇴직하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업률이 오른대는 것은 그만큼 직장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무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직장을 찾지 않으면 실업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런데 저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또 사람들이 직장을 찾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의외로 정말 깜짝 고용 통계가 나와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냐. 거기다 플러스 아까 모델이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5회 이상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3월에 50BP 등등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우리 주변으로 닦아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지금 고용보고서 보고 놀란 건 유럽입니다. 영국이 갑자기 금리 올린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이 판단이 글로벌하게 미국 경기 회복세 좋고 그다음에 코로나 정점 지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용에 관해서는 지금 탄탄한 토대를 걸쳤구나. 이거 이제 미국이 선수치고 나가겠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자. 이 분위기가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2월 10일까지 보셔야 하고 3월 FOMC까지는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큰 출발선상에서는 큰 무기를 FOMC가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의 조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그 폭이 0.25BP냐 0.5냐 이런 것들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